태풍 흰남로가 한반도를 떠난지 일주일 만에 가을태풍 4개가 한반도를 애워쌀 전망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이동 중이고 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해상 먼바다를 향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제26호 열대저압부가 오늘 새벽 14호 태풍 난마돌로 발달했으며 또한 15호 태풍 탈라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14호 태풍 난마돌의 예상 경로가 바뀌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한국에 또다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길한 상황입니다. 오늘 9월 14일 북서태평양 구역의 태풍 명명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상청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수요일 9월 14일 새벽 3시 기준으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14호 태풍 난마돌의 위치는 일본 도쿄 한에다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45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 999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시송 약 65km, 35노트의 열대 폭풍 TS급 세력으로 발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14호 태풍 난마돌의 예상 경로가 12호 태풍 무이파의 예상 밖의 매우 느린 이동속도 그리고 일본 도쿄 부근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상 진로도가 이제는 중국 상하의 앞바다에서 일본 혼슈 지역 그리고 한국의 부산 상륙에 이르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예측을 전 세계 주요 기상청들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가 제공하는 HWRF 사이트의 여러 태풍 예측 모델들의 14호 태풍 난마돌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 기상청 AVNO GFS와 캐나다 CTC는 중국 방향의 진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해군 컴퓨터는 COTC는 일본 큐슈 오사카 방향의 진로도를 보여주고 있고 HWRF는 부산 상륙을 보여주고 있고 미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은 대한해협과 일본 큐슈 사이로 움직이는 진로도를 보여주면서 14호 태풍 난마돌의 예상 경로가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현재는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